혼백이 다툰 명당 으슴풀해한 날씨다. 홍성고을 김명사때에는 걱정거리가 닥쳐오고 있었다. 그 정조인양 검은 구름이 덮인 하늘가에는 난데없는 까마귀 떼가 까악 까악 지저기며 맴돌고 있었다. 필시 김명사의 운명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 게다. 아버님! 아버님! 아들은 김명사의 머리맡에 조아리고 앉아 아버지를 부르며 흐느끼고 있었다. 김명사는 아들의 비통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의 죽음을 이미 각오한 듯이 힘없는 목소리로 타이르는 것이다. 운명은 제 전이란다. 슬퍼하지 말아라. 그럴수록 아들은 더욱 안타까워서 소리 높여 울고만 있었다. 울지 말래도 그래. 한 번 낳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란다. 늙으면 죽게 마련인 거야. 이 애비도 갈 때가 돼서 가는 것을 뭐 그리 슬퍼하느냐. 하지만 아버님! 아버님은 생전에 모두 좋은 명당을 잡아주시어 많은 망인들의 명복을 도우셨습니다만 아버님! 당신이 누우실 자리는 하지! 아들은 서름이 복받쳐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빙글에 웃었다. 사실상 아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었다. 아버지로 말하면 이골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그 묻힐 명당자리를 보아주는 직원이었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격으로 막상 그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보니 자기가 누울 자리를 미처 보아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다가 그의 아들조차도 산소짜리 볼 줄을 모르고 아버지의 임종을 당하게 되었으니 안타깝지 짝이 없었으리라. 이 불효자가 일찍에 아버님께 권하여 산소짜리를 파놓았던들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모르는 소리 풍수지리의 밝은 명사라도 하늘이 주시는 명당을 찾아 헤매는 법인데 김명사는 숨이 가뻐 말을 끝내지 못했다. 가사상태에 빠진 김명사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래서 아들은 명당을 정할 때까지 아버지의 영구를 가까운 산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 장사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와 쌍벽이었던 이명사를 찾아갔다. 이명사는 아버지와 교분이 두텁던 사이라 명당자리 하나를 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 으 그래 아버지의 명당자리를 이명사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더니 알았네 자네의 소망도 안았거니와 자네 아버지가 운명하실 때 남기신 명당도 하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을 지관이 찾아내는 것뿐 이라는 말씀도 동감일세. 그리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이명사는 말을 이었다. 그래 자네 집 추수는 모두 오백석이랬다. 네 그렇습니다. 자네 내 말대로 하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아둔에서 영감을 얻지 못하는 모양이네. 자네 내 추수 오백석을 팔아서 말일세. 이명사는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면 하늘이 감동하여 김명사에게 알맞은 명당을 자기에게 알려주면 잡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명사의 말을 쫓아 김명사의 아들은 재산을 팔아 돈을 만들었다. 아들은 그 돈을 들고 각지를 누비며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 적선하려는 것이었다. 불쌍한 사람들은 많기도 했다. 제일 처음 적선을 하게 된 것은 병든 늙은이었다. 홀로 사는 이 노인은 추위와 굶주림에 해수병까지 앓고 있었다. 자기가 도와야 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는 노인에게로 가까이 가서 말을 물었다. 저 노인장 배가 고프신가요? 노인은 쇠개침을 하면서 으스으스 움츠린 몸으로 대답을 했다. 으흑으흑 으흑으흑 그렇소. 그럼 노인 저를 따라오세요. 젊은이가 말하는 대로 노인은 서슴지 않고 따라갔다. 그는 노인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따끈한 국밥을 대접하고 마을 사람에게 돈을 주어 솜을 두둑히 둔 명주바지 저고리를 노인에게 해 입히도록 부탁을 했다. 그러고 나오다가 그는 한 나이 어른 소년을 만났다. 첫 누더기 만누더기에 얼굴은 말이 아니다. 그 소년은 자기 집 방문을 들어서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어 물어봤다. 얘야, 너 왜 우니? 우리 어머니가 가슴아리로 돌아가게 됐어요. 아, 그래? 그럼 의원을 찾아가 봐야지. 하지만 어디 돈이 있어야죠. 소년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돈은 내게 많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어머니를 보살펴드려라. 나하고 어머니 모시고 의원을 찾아가 보자. 네? 돈이 있다고요? 그렇다. 돈이 있고 말고. 그는 소년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돈까지 꺼내 보였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며 소년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그는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을 하며 여러 군데를 누비고 다녔다. 만난을 극복하고 성신껏 자선사업을 마친 그는 이명사한테로 갔다. 그리고는 이명사와 함께 아버지의 명당을 찾으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마다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명당 자리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안타깝기만 했다. 이명사도 또한 그러했다. 여기 말입니까? 이 자리죠? 명당이. 으, 가만히 있어 보게. 그저 웬만한 자리는 되지만 말이야. 이명사의 말은 어쩐지 시원치가 않았다. 이명사님, 제 효송이 부족해서 명당이 선뜻 나서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 아니야, 이 사람아. 자네 효송만큼 내 머리가 명속해도 이 자리보다는 나은 자리가 있을 텐데. 내가 아둘에서 영감을 얻지 못하는 모양이네. 이명사나 아들이나 모두 제각기 자기 탓으로 돌렸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돌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름 아닌 이웃집 돌쇠 녀석이었다. 돌쇠는 정지를 하며 맷자리를 파고 있었다. 전날 밤 돌쇠의 어머니가 죽은 것이다. 아니, 저, 저, 저게 누군가? 이명사는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해서 물은 것이다. 돌쇠 올시다. 간밤에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는데 아마 맷자리를 파는 모양입니다. 그래? 이명사는 사방을 한 번 휘둘러 보고 나더니 머리를 저어가며 돌쇠를 불렀다. 아예, 돌쇠야. 돌쇠는 괭이지를 멈추고 이명사를 쳐다보았다. 네. 너 이 자리에다 너희 어머니를 장사 지내려고 그러느냐? 네, 그렇습니다. 아, 이 녀석아. 여긴 가시덤불의 돌밭이 아니냐? 아무리 불효이기로 소니 이런 자리에 네 어머니를 묻어. 너 그러지 말고 내 저기다 자리를 봐줄게. 거기다 멸을 써라. 응? 정말이십니까? 돌쇠는 이명사의 말을 의아하게 여겼다. 이명사의 충고가 어쩐지 고맙게 들렸는지도 모른다. 워낙 이름 있는 명사의 충고일 뿐더러 이명사가 애써 잡아놓은 자리를 이 돌밭 물엄자리야 바꾸자고 하니 이런 고마울 때가 없었다.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는 생전에 난잡한 사생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온 터이였는데 이렇게 이명사가 보아주니 고마울 수가 없었다. 돌쇠는 이명사의 말대로 묘자리를 바꾸어 그의 어머니의 시선을 장사진했다. 사실은 이명사가 돌쇠에게 베푼 호의는 아니었다. 돌쇠가 파고 있던 묘자리야말로 명당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은 이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돌밭이 얼마나 좋은 명당자리인지는 이명사와 죽은 김명사의 아들이 김명사를 그 자리에 장사진해고 그 옆에 초막을 짓고 묘자리에 설명을 하기도 전에 이상한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죽은 김명사와 돌쇠 어머니가 자리다툼을 하는 것이다. 혼백들의 자리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어서 내놔. 내 자리 내놓으란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치관이로 서니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아 그래 얌체도 분수가 있지. 내 아들이 파기 시작한 자리에 들어 놓은 얌체가 어디 있어. 어서 내놓지 못해. 죽은 돌쇠 어머니의 혼백이 한 말이다. 어허 어서 이런 못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생전에도 행실이 안 좋더니만 죽어서도 한 가진가. 다 제각기 복대로 차지한 자리란 말이야. 김명사의 혼백도 맞서서 싸웠다. 군소리 말고 내놓으라니까 내놔. 어서 내놓으란 말이야. 계속 돌쇠 어머니의 혼백은 바락바락 악을 쓰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두 혼백들의 싸움을 듣고 있던 김명사의 아들은 이명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어서 무슨 해결이 나기를 바랬다. 이명사는 태연자약하게 말하는 순간에도 죽은 김명사와 돌쇠 어머니는 그냥 다투고만 있었다. 아, 내놓지 못해. 어서. 보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한 보루. 첨자는 명사의 명사를 잡고 이래. 바로 그때 바람소리와 함께 천둥을 치더니 하늘로부터 신령님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돌쇠 어머니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신령님, 이 자리는 제 자리에 올시다. 그러나 신령님은 나무랐다. 생전에 음탕한 짓을 일삼던 너의 명당 자리가 될 것 같으냐. 네 아들 돌쇠가 이명사에게서 얻은 자리도 너에게는 아까운 자리다. 그 자리마저도 빼앗기기 전에 생전에 공이 많고 아들의 효성이 지극했던 김명사가 편히 쉬도록 너는 네 자리로 물러가라. 둘째 어머니는 신령님의 말을 어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김명사는 신령님의 심판으로 이명사가 잡아준 명당에서 편히 쉬게 되었는데 그때 신령님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김명사의 기쁜 음성이 들려왔다. 내 아들아 애썼다. 그리고 이명사도 수고했어. 아유 웬걸요. 아버님. 이렇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마지막 인사까지 나눈 명당 자리는 옥병에 물이 담긴 모양을 하고 있어 옥호 주수며라 부르게 되었으니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감미마을이 이 전설의 고장이다. 됐습니다. Muzieisk Muzi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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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